이준석열은 그야말로 성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깐죽거리는 건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그냥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는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특별히 본인한테 해대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피해갈 수 없는데 정치인 발언을 못 챙겨서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비꼬았습니다. 얘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막장 드라마라는 그런 표현으로 담기는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이렇게 그냥 시니클하게 이야기한 거죠. 당내 민주주의가 다르고 당 왜 민주주의가 다르냐.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다 깔아뭉개고 그렇게 뭐죠?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 위해서 현안이 되는 법이 어디 있냐. 당내 민주주의는 뭐고 그냥 민주주의는 뭐냐 이야기죠. 많은 시민들이 저하고 비슷한 의견에 깐죽거리기는 인성이 드러난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윗사람 말을 조롱하는 저 버릇은 누구한테 배웠나.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애들을 방목하기로 키우면 오냐 하면 다 받아줬으니 말 대답하면 남에게 지지 않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그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어떤 이 며칠 사이에 다른 것보다는 8월 13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준석의 그런 은행을 보게 되면 거의 밑천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이 얼마만큼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등급이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과 이런 당대표랑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 아니죠. 맥락을 바꿔 생각해 보면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좀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간의 정치적 수사를 대가지고 피해나가는 것 외에 그렇다고 본인한테 비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참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잘 또 설기롭게 극복하고 이렇게 나가기를 바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